이리와! 이리와! 오오! 오오오! concludes! 성공! 정수야 잘 있어! Hard to go! 성공! 기린과 몸하고 찍혔습니다 카메라 앵글 안에 기린 3마리 이상이 5초 멈춰있어요 이래 보여요? 어디 안 보여 왜 안보이세요? 가고 있는데 무화꽃으로 딱 그대로 야 완전 모델포즈예요 야 이거 기쁜 좋아 형 지금 왜 이렇게 뛰어요? 너 때문에 다 움직여 지금 이렇게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거야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지금 한 마리가 계속 한 마리가. 나 실패할거야. 야 지금이야 지금이야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하나 둘 셋. 내 말이 지금. 뭐야 야. 뭐야 하지마. 왜 이렇게 방해해도 돼요? 방해하는거 있었어요 원래? 이게 방해예요. 뭐야 그러면. 난 그냥 기분좋아서 뛴거에요. 거의 성공형인데. 형이 빨리 통과하면 내가 그거보고 안좋은거에요. 왜? 왜냐면 난 오래 걸렸기 때문에 시간별로 하는거에요. 헛소리야. 너 처음 만났고 무서워하는거야? 아유 또 그게까지. 어? 룰 변경하고. 에에에 룰 변경이 아니에요. 저것도 뭐야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. 조용히 해요. 야 지금이야. 앵글 좋아. 야 다들 다들. 형 그래도 몰라 몰라 몰라. 어떻게 했어 끝냈어. 에이 저 저 저. 아 끝났어. 왜 이렇게. 얘들아. 아니 이 방수가 왜 이렇게 많아. 조용히 해. 제발 다 끝났으면. 에? 끝났으면 가라고요. 얘들아. 왜? 어? 야. 그래 안가? 아니 성격이 왜 저래 진짜. 그래 안가냐고. 지금 저거. 오 됐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여기 세 마리 여기 다. 그래 지금. 아 아까 지금. 10초. 10초 너무 뛰었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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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진짜 총을 안 때리는데 진짜. 형. 아 이거 혜진이 도와주는 거예요. 아 잠깐만. 너가 들어와서 성공 아니냐 어차피. 근데 얘 계속 움직이잖아. 아니면. 기름 손바지만. 물이랑 깨우라는 거. 나를 과거에 기운 중에 한 마리 넣어요. 너 자꾸 들어오면 기린 같아. 색깔도 이래가지고. 하나만 찍어줄게. 어? 왜 안으로 들어가 봐. 한번 들어가 봐. 야. 너 딱 거기 있어? 어 나를 보고 있어. 야. 너 거기 딱 거기 있어? 어 나를 보고 있어. 야. 너 거기 딱 거기 있어? 야. 너 거기 딱 거기 있어 봐. 야. 쟤도. 야. 그럼 제 검색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야?